이번 메뉴 뭘까요? 떡볶이요? 자, 메뉴 보자. 왜, 왜요? 떡볶이요? 자, 메뉴 보자. 왜, 왜요? 떡볶이요. 혹시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있나요? 진짜 얘기해도 돼요? 별로 없는데. 떡볶이요. 떡볶이요. 떡볶이? 저는 뭐 좋아? 저는 떡볶이요. 떡볶이. 저는 떡볶이로 좋아합니다. 떡볶이 뭐... 아까 주먹 어딨지? 떡볶이? 떡볶이. 잠깐만 해보세요. 좋아하십니다. 떡창시절을 그린 영화 속 단골 메뉴죠. 김선호 씨가 정말 좋아하고 남녀노소 모두가 사랑하는 식스틸러. 바로 떡볶이. 아, 얘는... 얘는 숯스틸러야. 와, 얘는 진짜 다 좋아해요. 떡볶이 맛이네. 떡볶이 맛이네. 떡볶이 맛이네. 와... 어우, 국물. 어우, 계란하셨다. 그렇죠. 야, 이건 클래식이다. 클래식. 야, 옛날 떡볶이다. 아, 진짜. 야, 이거는 뭐야. 예전 그릇에 왔네. 그치, 저 그릇이 맛있는 거야, 사실. 그럼 형이 되면은 그릇은 형은 먹어. 떡볶이 맛이네. 아, 그렇게? 오케이, 오케이. 이번 라운드 역시 영화 짝꿍 퀴즈로 합니다. 기다려야 돼. 이거 기다려야 돼. 떡볶이가 걸린 영화 짝꿍 퀴즈의 주인공은 바로 전도연 씨입니다. 어, 맞춰. 정은. 정은. 확 유리하다, 유리해. 전도연, 한석규. 잡수. 전도연, 이정재. 어, 뭐다. 땡스. 전도연 씨하고, 이정재 씨하고 뭐 있지? 무슨 영화지? 아! 아! 대박! 대박! 아는데 할 거 아니야? 그분 나오시고. 그잖아, 그. 그. 집주인이잖아요, 집주인. 어머. 그잖아, 그. 그. 집주인이잖아요, 집주인. 어머. 정은. 정은. 집주인. 전도연, 이정재. 아니요. 전도연, 한석규. 접수. 전도연, 배웅준. 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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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 배웅준은 뭐 있네, 이 형. 배웅준은 뭐 있네. 뭐가 있네, 있어. 아이고 참. 어? 어? 라빈. 갑자기. 선호가 빨랐어요. 전도연, 이정재. 아니요. 전도연, 배웅준. 스캔들. 전도연, 박신양. 아, 범죄지. 디디, 조은. 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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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 조은, 조은, 조은. 내가 말했어. 내가 말했어. 등기이 빨랐어요. 아, 씨. 야, 떡고기는 안 돼, 진짜. 기다려봐. 전도연 줄게. 그냥 먹지 않을게 기다려봐. 불어, 불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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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전도연. 송광호. 범죄지 구성. 선호, 선호, 선호.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이 형 긴장하면 못한다?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전도연, 한석규. 접속. 전도연, 이정재. 한영. 전도연, 박신양. 약속. 전도연, 배웅준. 스캔들. 전도연, 송광호. 밀양. 밀양, 밀양. 밀양, 밀양. 밀양, 와. 그거 갖고 가라고 시키잖아. 아, 근데 이거는. 직석식품인가요? 이거 직석식품이 어디서 시킨 거예요? 이것도 못 들었구나.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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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맛있지. 떡볶이 되게 좋아했구나. 맛있게 먹어라, 이거는. 야, 3개씩 먹어? 형. 하나 먹자, 하나 먹자. 아, 뭐야. 형아 지금. 형아 지금. 형아. 12시간 넘어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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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원샷했습니다. 와, 서로. 다 먹었어? 어, 원샷. 와. 너무 좋하네. 야, 다 먹었어. 한입만 지금. 이번 라운드는 집 나간 식욕도 돌아오게 만든다는 영화계 먹방 지존. 하정우 씨와 관련된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면이구나. 라면, 라면, 라면. 탕수육. 라면? 짜장면? 밥에 김 싸먹는 거. 소세지? 국밥. 국밥? 뭐지? 범죄와의 전쟁에서. 정말 맛있게 드셨던. 깐풍기 같은 거. 범죄와의 전쟁에서. 정말 맛있게 드셨던. 크림빵입니다. 크림빵입니다. 크림빵. 크림빵? 자, 음식 넣어주세요. 아이고, 야. 미안하네. 그럼 다음은 뭐야? 커피야? 매일은 끝났어요? 아니, 1박 2일 치면 저녁이 너무 약한 거 아니야? 1박 2일. 오늘 의상비 때문에 조금 부족하대. 미안합니다, 라비 씨. 오늘 저희 의상 대화하고 부장했잖아. 1박 2일 저녁인데. 마지막 건 과일이나 음료수겠다. 반은 끝났구나. 특별히 이번 라운드에서는 총 5개의 문제가 준비되어 있고요. 다 먹을 거야. 다 먹을 거야. 빵 뚱땡이 될 거야, 빵 뚱땡이. 빵 뚱땡이. 크림빵 하나 드신 분은 그 다음에 참여할 수 없어요. 너무 맛있다. 거의 한 명 빼고 다 먹는 거네. 크림빵에 걸린 이번 라운드는 이모티콘 영화 퀴즈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티콘 조합을 보고 그 이모티콘이 설명하는 영화의 제목을 마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킹스맨. 그렇죠. 턱시도를 입은 신사와 우산. 그러니까 영화 킹스맨이 정답이 되는 거죠. 문제입니다. 하나, 둘, 셋. 총, 가미, 가미? 뭐야, 주기? 뭐야, 주기? 선우. 선우. 아저씨. 정답입니다. 오오오오. 우와. 오, 잘한다. 야, 맞네. 정답입니다. 오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오, 잘한다. 아니, 저게 어떻게 아저씨야. 머리, 머리 밀고. 아기 구하러 가고. 총 가지고. 이거 방탄 유리야. 아직 한 발 남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